안녕하세요 보드코리아 엄기현 팀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데크는 1819 리데커에서 나온 여자 데크 이 비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139, 143, 147, 151, 155 이렇게 나오고요 트윈 디렉셔널 데크에 1cm 셋백으로 스위치 라이딩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데크입니다 이 캔버는 스탠다드 캠렉 구조로 바인딩 사이에는 캔버가 존재하지만 바인딩 바깥 로지와 테일로는 역 캔버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정 캔버와 역 캔버의 장점을 다 가진 이 점이 특징인 여자 비너스 데크입니다 이 1819 이번 리데커 비너스는 마스터코어를 사용하였는데요 이 마스터코어는 200년 이상 나무 가공 기술을 지닌 리데커의 핵심 코어로 오동나무, 포플러나무, 너도밥나무, 가뭄미나무로 설계를 해서 가볍고 튼튼하고 반응이 빠르고 반발력이 좋은 상급 코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N5000 베이스를 사용해서 N5000의 특징은 튼튼하며 왁스를 오래 머금고 있어서 어떤 지용에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여성분들이 해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이 퍼플, 버건디 칼라, 민트 칼라에 적절한 조화로 어떤 의상이나 부츠 바인딩과 잘 어울리는 그런 칼라를 이 1819 니데커 비너스에선 사용을 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